실은 요한이 알때 헤어진 향이 있으며 둘이 함께 입양 갔다가 거기서 헤어지고 형! 계속 향을 찾아봤던 모양입니다. 누구 찾아오신 건데요? 강창희 씨라고 너 산혁이 우리 다 계속 이렇게 묻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딱 이렇게만 있잖아 그래 그러자 너 형이 한 거야 TV에 나오던 살인 사건들이랑 승준 씨랑 너 형이 한 짓이야 나 좀 제발 죽여줘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 형 꼭 되돌릴 거야 형 조금 아플 거야 이건 잘 가 편안해 너무 아파 전혁아 전혁아 야 형 좀 형 좀 죽여줘 살려주세요 전혁아 왜 다들 한 번 더 아프기 싫었어 우리 짠 형기 약한 내 동생이 목소리 한 번만, 목소리 한 번만 듣자. 형, 잘자. 우리는 함께할 수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렸던 것 뿐이야. 이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.